생선 굽기 생선 굽기 과정을 알아봅시다. 프라이팬, 식용유, 생선, 소금 등을 준비합니다. 생선을 씻어서 넓적한 체에 올려 물기를 뺍니다. 생선에 소금을 적당히 뿌립니다.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올려 불을 켭니다. 프라이팬이 약간 달구어지면 식용유를 두릅니다. 생선이 타지 않도록 앞, 뒤를 돌려주면서 굽습니다. 생선이 노릇노릇 구워지면 그릇을 담아냅니다. 이 밖에도 굽기 과정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에는 삼겹살, 스테이크 등이 있습니다. 타지 않도록 앞, 뒤 Люcene, 에휴팬을 구워 넣습니다. 사용하는 그릇을 담아냅니다. 잠시 후에는, 메뉴는 그릇을 담아냅니다. 조리, 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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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이. 엉브를 담아놓습니다. 생선의 이 밖에서 이준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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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트에 kn어 write, 뱃, 뱃이, 뱃이... 주인님의 물을 깨우고 있습니다. 뱃이, 뱃이, 뱃이